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또 올라가는 쪽에 바이오, 줄기세포, 치아치료 이런 쪽이 또 상위권에 자리했고요. 지난주에 강했던 종목군들이 또 탄력이 확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매일매일 올라가는 종목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대응이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일단 지수는 제자리에 있는 가운데 개별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말씀하신 대로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정체를 보이면 항상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봐야 되고요. 다만 이 안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IT 종목군들이 여전히 상승의 축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죠. 물론 개별적으로 오늘 조정이 나타나는 종목도 있지만 최근에 대폭 강세를 보였던 IT 부품이나 IT 쪽 장비 종목군들 중에서 또 신고가를 내는 종목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어쨌든 지금 시장의 메인디시지는 IT 쪽이다라는 것을 가장 중심축에 두고 봐야 되고요. 조금 전에 예민수 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셨다시피 지금 시장의 핵심 포인트는 배당낙과 관련된 그리고 양도세이셔와 관련된 이런 수급들이 시장의 단기적인 등락을 좌우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시장의 거래대금 줄었죠. 그다음에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참여 강도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수급, 기계적인 수급 자체가 시장을 조금 흔들거나 종목을 흔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서 일정 밴드 안의 움직임이라면 지수의 움직임은 우리가 좀 무시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노려야 되느냐. 지금은 숲 전체보다는 개별 나무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 연초로 넘어가서 또 이벤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들을 어떻게 소화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부터 1월 효과 많이 기대하잖아요. 1월 효과는 다 아시다시피 중소용주 효과인데 그 중소용주 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것인지는 1월 넘어가서 확인해도 늦지 않으니까 벌써부터 기대하고 예를 들어서 대주주 물량 나오는 중소용주를 무조건 잡아보겠다. 이렇게 노리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빠르다. 그래서 1월 효과도 아직까지 대선 후보들의 정책들이 그렇게 빠르게 올라온 것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내년에는 지수보다는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벤트 등을 좀 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해주셨고요. 그럼 이벤트 생각하면 CES나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고 이러니 바이오, IT 이런 식으로 집중을 해가야 되는 시기인가요? 네. 일단 그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아무래도 모멘텀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좋겠죠. 거기다가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어떤 상승 논리가 더해진다면 이런 종목군들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LG노텍이 단기에 얼마나 올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왜 오르느냐, 어떤 논리로 올라가고 있고 글로벌 약이 같이 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이건 팔아야 돼.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왜 올라가고 있고 이게 상승 논리 여전히 막고 있는지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장에서 좀 눈을 띄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살짝살짝 볼게요.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5월에 연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장금 해제 시간에 김종일 위원께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상당수 긍정의 의견을 주셨었고요. 오늘장 23,650원의 현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LG 그룹주 대비해서는 좀 붙임이 있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확연히 연말에 들어서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고요. 어떠세요?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기존의 긍정의 시각은 어차피 유지하시는 거죠? 네. 제가 가장 취약한 게 단기적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 그다음에 이게 어디까지 갈지 이런 기술적 부서 이런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방송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들 보니까 이렇게 항상 좀 안 움직이는 종목, 바닥에 있는 종목을 추천하면 언제까지 기다리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성향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핫한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에 잘 맞는 전문가나 아니면 그런 종목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성공 가능성이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시장의 트렌드의 변화에 좀 맞는 종목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1차 목표가가 어딘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시황이 분명히 개선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OLEDOS라고 하는 신기술에 관련된 모멘텀까지 얹어지면 PBR 한 1.1배 정도? 그 정도가 이 종목의 적정 가치다. 그러면 그 가격은 제가 3만 5천 원이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좀 길게 한 6개월 한 1년 정도로 보면서 그 정도의 가격까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단기적인 어떤 주가를 맞추는 것은 내일 흐름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기존에 워낙 강력하게 긍정의 시각을 쥐었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저희 잘 지켜보면서 이 흐름 기대해보겠습니다. 어찌됐건 한 5거래일간 꾸준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 자 파인테크닉스도 볼게요. 오늘장에서는 조금 등락 거듭하며 보화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전 거래일에 2%, 목요일에는 11%나 급등을 했었습니다. 지금 삼성의 폴더블 공개되기 전에 막 뜨겁게 올랐다가 그 다음부터는 좀 내리고 오르고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 종목도 또 치고 나갈 한방이 필요한데 언제쯤 그런 한방이 나올까요? 일단 지금 IT 부품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또 휴대폰 부품주들이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는 내년에는 휴대폰, 스마트폰 관련돼서 뭔가 조금 좋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아닙니까? 그래서 판매량 자체가 잡혀야 좀 더 확실한 어떤 성장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들의 흐름은 아까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CES를 중심축으로 해서 CES 이후에도 신제품 발표 이후에도 계속 상세를 가느냐 못 가느냐의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단기적인 등락은 맞추기가 어렵지만 일단 CES 전까지 신제품들이 많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종목들에 대한 투자 판단을 확실하게 내리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CES 이후에도 계속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더 사거나 아니면 계속 보유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CES 이후에 급격하게 탄력이 둔화되고 거래도 감소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전고점을 넘어가는 흐름보다는 탄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신제품이 집중적으로 발표되는 구간, 아마도 1월부터 2월 MWC까지의 그 구간에서의 흐름 자체가 좀 더 중요하고 여기에서 수급이 누가 주도적으로 돌아오는지를 확인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데 IT 부품 중에서는 이미 좀 기대감을 선반영한 종목군들이 꽤 있어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추경 매수보다는 기존의 보유자들이 물량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의 싸움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보유자분들의 조금 디테일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언제를 조금 기점으로 그 이후의 변동을 보이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되는가는 내년도에 있을 IT 대형 행사들을 이야기해주셨으니까요.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종목 잠금 해제해보겠습니다. 열어보겠죠. 잠금 해제해보면 KCC, 유리시장 전면전이 시작됐다. 왕관을 지킬까? 오늘 또 추가된 이슈 이거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국내 유리시장에서 LX그룹 계열사인 LX인터내셔널이 한국 유리, 한글라스 이걸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절반 이상 점유한 KCC글라스의 강력한 도전이다. 근데 저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싸움이 나는 거니까 조금 앞으로 KCC는 안 좋은 거 아니야 생각했더니 좀 다른 시각을 주셨죠? 네. 저는 이렇게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뭔가 조금 부담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경쟁자가 줄어든 거 아니냐? 그래서 더 과점화가 된 시장이니까 그렇다면 향후 유리업체가 메인이 두 개로 남으면 결국 건설사들과 협상할 때 아니면 전방업체들과 협상할 때 협상력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또 가격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좀 더 스무드하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유리 가격이 전반적으로 빠지거나 시장 전체가 빠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올라갈 때도 그렇고 내려갈 때도 가격에 대한 협상력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과점화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격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건설 시장이 내년도에 조금 재편될 가능성,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계속 언급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조금 모멘텀을 줘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KCC 주가 보니까 왜 이럴까요? 9월 초에 엄청 흐름 좋게 올라갔다가 그 뒤 상승분을 지금 다 반납했어요. 실적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사실 KCC 하면 실리콘에서 실리콘은 전기차부터 여기저기 다 쓰인다, 5천 개 제품에 쓰인다 이래서 많이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왜 이러는지?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 저는 이 차트가 명확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유기실리콘의 가격 흐름인데 이게 지금 8월 달부터 급격하게 강세를 보인 구간에 KCC가 저도 처음 본 거의 상한가에 준하는 흐름,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구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정체를 보이면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10월 이후에는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 전반적으로 레깅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오른 가격을 뒤에 반영하기 때문에 3분기는 예상보다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지만 과연 4분기 실적이 좋을까?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품 가격 상승보다 원가가 더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레깅 효과를 고려해보면 4분기 실적은 별로야. 그래서 3분기 실적은 좋을 것 같아서 주가가 미리 오른 거고 4분기 실적이 둔화될 것 같으니까 주가는 상대적으로 조정을 받은 거죠. 그런데 조정을 받은 위치가 지금 어디입니까? 전고점에서 그렇게 크게 많이 떨어지지 않은 위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의 구조적인 상승은 나타나고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구조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지금 이게 10월부터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거 3분기 후에, 3개월 후에 레깅돼서 또 실적이 반영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판가는 이미 올려놨고 제품 가격은 그대로 유지된 상황에서 원가가 떨어지니까 1분기에는 실적이 또 개선될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1분기 실적은 좋아질 거고요. 2번 분기의 실적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배주지이익이 마이너스가 났는데, 그거는 평가자산의 손실 때문에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현금 유출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주가, 삼성물산이나 현대중앙업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다시 언제든지 플러스로 더 강하게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그 부분에 크게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영업이익에서 모멘티브 부분이 70%가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멘티브의 전반적인 흐름이 좋아지면, 즉 유기 실리콘 산업과 관련된 구조적 사장이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현재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 EV에 비타가 제가 아까 대충 살펴보니까 7배 이하 정도로 보고 있어서, 현재 가격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 지금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 라인에 와 있다. KCC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KCC 하면 근데 사실 우리가 떠올리는 대표적인 건 건자재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어때요? 네, 건자재도 뭐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내년도에 건설 시장이 당장 뭔가 물량이 나오는 건 아닌, 부동산 물량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건설 물량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부분으로 본다면 건자재 시장도 어느 정도의 회복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원가죠, 원가. 지금 대부분의 상품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왔고, 이게 내년도에 빠지지 않으면, 그 올라간 원가를 얼마나 제품 가격에 반응하느냐가 관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매출 성장은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 가격, 제 생각에는, 지금 가격에서 한 30% 정도를 더해도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45만 원을 이 종목의 목표 가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CC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47만 7천 원 찍고 쭉 내려왔었던 이 종목인데, 그 흐름의 이유들을 소개해 주셨고, 또 지켜볼 만한 포인트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외국인도 많이 사고 있네요. 자,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장금해제, 삼성전기입니다. 성장 더하기 성장, 1조 배팅, 홈런 칠가. 또 기판 쪽에 새롭게 증설 관련한 투자한다라는 이슈가 되면서, 지난주에 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 기판 관련한 모든 종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DDR5로 인해서 기판에 대한 변화가 있을 거다 해서, LG 이노텍도 올라가고, 또 삼성전기도 올라가고, DDR5 관련한 기판주도 올라가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기판이 도대체 왜 올라가나, 본질적인 이유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하이밴드 위스, 그 다음에 로우 레이턴시, 이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네, 어려운 말인데, 쉽게 풀어보면, 앞으로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한꺼번에 빠르게 많이 전송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연 시간은 없어야 됩니다. LTE의 특성이 뭡니까? 데이터 속도는 지금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레이턴시, 지연이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굉장히 지연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는데, 앞으로 DDR5, 그 다음에 메타버스, VR, XR,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대용량의 데이터를, 지연 시간 없이 빠르게 전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다 변해야 되는 거예요. 통신망만 5G로 올라가면 뭐합니까? 관련된 부품들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FC라고 하는 게 FC-CSP, FC-BGA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기술들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 과거에는 본딩 와이어, 이렇게 선으로 연결을 했다는 거죠. 반도체 기판을 PCB에 연결할 때, 선으로 연결했다는 것을, 이런 솔더볼 형태로 변경해서, 플립칩 형태로 바뀌고 있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FC-CSP와 FC-BGA 두 가지 방식이 있죠. 근데 FC-CSP는 상대적으로 용량이 조금 적은, AP 같은 쪽에 좀 더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RF칩 같은 쪽에 쓰인다면, FC-BGA는 서버라든지, 좀 더 대용량의, 고용량의 데이터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더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넓은 범위에서 쓰이기 때문에, 반도체 기판을 여기다 얹고, 추가적으로 다른 기판들을 얹을 수가 있는 거죠. 또 본딩 와이어와 차이점은 뭐냐면, 이 점들이 모두 I.O입니다. 인풋 아웃풋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하이밴드웨이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넓은 대역폭의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기 때문에, I.O, 인풋 아웃풋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부품들을 더 많이 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형태로 가면서, 결국 SIP, 시스템인 패키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LG 노텍도 투자하는 것이고, 똑같은데 삼성전기도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모두가 다 투자하니까, 이거 뭔가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 아니야? 진입 장벽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덕산하이메탈 같은 종목군도 움직이고 있는 것도, 이 숄더볼 종목이 덕산하이메탈이니까,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장의 판도가 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트렌드, 하이밴드위스와 로우 레이턴시라고 하는, 이 트렌드를 타고 같이 가고 있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여기서 통신 장비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통신 장비 내에서도 속도를 끌어올리고, 가져가는 데 있어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 또 같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다음 준비된 그림을 하나 더 보시면, 관련된 부품들을 살펴봤을 때, 이런 XR이나 이런 부품들의 관련된 부품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조그만 안경 안에다가 부품들을 다 끼워 넣으려면, 크게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경박 단서도 하면서 속도도 유지해야 되는, 속도는 더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당히 보호 부가가치의 제품들의 수요가 당연히 늘 수밖에 없고, 거기에 투자하는 종목군들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관련된 기업들이 먼저 움직였느냐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 종목군들보다 좀 더 앞서서, 기판 쪽에서 앞서가고 있는 종목이 대만의 유니마이크론인데요. 친구가입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지노텍이 그냥 외롭게 가는 게 아니고, 글로벌 약에 같이 가고 있다는 거고요. 다음 준비된 그림 하나 더 보여주시면, 유니마이크론의 전반적인 매출액까지 준비해 주셨네요. 다음에 주가 하나 더 볼까요? 일본 기업인데요. 일본의 싱코일렉트론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거 트렌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엘지노텍이 꺾일 때 혼자 꺾일 것이냐? 같이 꺾이겠죠. 그 다음에 엘지노텍 대비해서 삼성전기가 메리트가 있는지. 좀 덜 간 것도 있고, 좀 뒤늦게 움직이기도 했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삼성전기에 있는 전체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기판이 한 20%밖에 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삼성전기는 여러 가지, MLCC의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상대적으로 엘지노텍보다 밸류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엘지노텍이 더 탄력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결론을 내려봐야 되니까, 제가 이제 박민영 앵커에게 질문 드려도 되나요? 네. 긴장되네요. 지금 시점에서, 지금 현재 가격에서 삼성전기를 사시겠습니까? 엘지노텍을 사시겠습니까? 아, 삼성전기죠. 엘지노텍은 두 달 사이에 100% 올랐어요, 거의. 네. 손이 안 나가지 않을까요, 선뜻? 네. 이렇게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 그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결론은 같은데,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왜요? 둘 다 다 좋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FCBJ가 앞으로 커질 거고, 그다음에 둘 다 메인 사업이 있습니다. 메인 사업도 내년에 둘 다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엘지노텍은 이런 가능성을 굉장히 빠르게 반영했는데, 삼성전기는 지금 뭐가 남아 있느냐. 이게 주가가 못 갔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까 답이 나왔는데, MLCC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MLCC 기대감을 엄청나게 높여놨는데, 이 MLCC가 실제로 어디에 많이 쓰일 거냐라고 봤던 거죠?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쓰일 거라고 봤던 거죠. MLCC가 왜 필요합니까? MLCC는 전화를 담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차전지로 운영하다 보면 전력이 일정하게 공급되지 않다 보니까, 전화를 계속 담고, 그 다음에 전화를 일정하게 전력을 보내주기 위해서, MLCC 같은 것들이 대량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IT기기보다 전기차로 갔을 때, MLCC가 몇 배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봤던 건데, 아시다시피 반도체 때문에, 공급망 때문에, 전기차가 생산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1등 주인 무라타를 보면, 이 정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가를 전화로 되돌려보면, 그 전에는 급등했다가, 이게 오랫동안 정체를 보였던 거거든요. 내년에 전기차 회복된다면서요. 그러면 MLCC도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삼성전기의 MLCC도 회복되고, 거기다가 FCBJ의 모멘텀이 붙으면, 더 메리트가 지금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엔 엘지노텍의 지금 주가보다는, 삼성전자의 현저 주가가 조금 더 매력적일 수 있다. 그래서 내년도 핵심 포인트는, 물론 둘 다 좋겠지만, 지금 현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삼성전기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이,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초 급등 이후 큰 힘을 내지 못했던 삼성전기가, 연말에 다시 한번 탄력을 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MLCC 분야에다가, 말씀 주신 오늘 기판 관련한 새로운 이슈까지 더해진 만큼, 앞으로의 추가적인 추이, 저희 기대해 볼게요. 두 종목에 대한 잠금 해제 시간 채워봤습니다. 인포스 탁 데일리 김종혜 전문의원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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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